특사단 파괴는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특사 파괴입니다.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법,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통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또 대북통인 서은 국정원장을 파견하는 것을 보면 이번 특사단의 목적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중재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알 수 없는 마당입니다. 눈치 보기나 하고 말 것이라면 어설픈 극한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의 맹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소례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뜩이나 김정철이 2박 3일 동안이나 워크힐에 털어 앉아 무엇을 하다 갔는지 깜깜이로 일관하는 마당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밀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미션을 가지고 특사를 파견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한마디쯤은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일 것입니다. 김영철이 내려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도 꿀몽은 벙어리고 특사를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인 이 정권의 국민의 목줄이는 공헌 며아리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긴밀하다 해도 그럴수록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자초지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